자, 먹방 학교 급식 먹방 이거 하면 먹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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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동 이건 뭐지? 볶음으로 볶음으로 내가 쪽팔려? 고맙다, 친구들아 이게 무제이크 해야겠죠? 고맙다, 친구들아 고맙다 시원하게 생각한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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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 고추장 고추장 대파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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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고추장 네꺼지 이거지? 아 이거죠? 응 볶음 고추장 고추장 지금 분조장 분조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피니 싱판 한 번만 줘주면 안 돼? 그리고 때리는 거 아쉽다. 근데 피니 싱판 한 번만 줘주면 안 돼? 조참하네요. 이 회사 대고 못 받으면 못 하는 거야. 그래도 너는? 아 뭐 또 유튜브 돈 벌어야 돼. 허리고 어깨 주영이랑 먹고 있어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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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앞집어. 빨리 앞집어. 피니 개빡침을. 됐어. 뭐가 됐어. 그래. 그래. 처음. 피니야. 빨리 좀 먹어. 고양이. 잠깐만. 맞아. 바나나 우유. 바나나 우유. 바나나 안 발리는데요. 마지막. 큰 돈까스. 근데 퀸이 진짜. 큰 돈까스. 피니야. 먹방 한 번 해 봐. 하고 있었는데. 아 이거 말이야. 급식 말고. 아 안 돼 안 돼. 왜 너무 더럽게 먹었어? 집에서도 이렇게 먹어? 아니 집에서 너 시간이 안 나. 아니야. 뭔 소리야. 잘. 이것만 마시고. 가자. 이거 잘 먹어. 퀸이 형 뱉는 거 아니지? 여보세요? 이런 편집 못 하지? 또 나갈 거야. 다 먹었어. 쟤 찍어달래. 이렇게 해줄게. 빨리 가버리고. 빨리 가버리고. 야 좀 가까워. 아니 날짜가 아니 뭐라는 거야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내가 찍어줄게. 됐어. 조그만 애도. 야 너 내 카메라는 거야. 잘 찍는데? 안녕하세요. 1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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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올렸어. 원래 1,000원이었어. 원래 1,000원이었어. 나 지금까지. 학교 급식어. 5,000원 왔어. 아edge. 1,000원. 저 중, 3,000원. 거울이라. cence, 2,000원. 1,000원. 1,000원. 2,000원. 교실에 올라가 보겠습니다. 네, 잘 올라갔어. 야 화이트야! 안녕? 너 찍어줄까? 찍어줄까? 아! 너가 왜 그래? 또 얼짱을 또 있잖아 왜 이렇게... 얼짱이 아니라서 좀... 좀 그러네? 아니! 끝났어? 아니? 난 죽을 때까지 찍을 거야? 그래! 그냥 꺼냈어 그냥 형 깨끗하지? 관심 없어 차라리 도망가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